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복합 문화 공간 갤러리 아트 숲이 해운대 청사포의 문을 열었습니다. 갤러리 아트 숲의 개관전인 이번 전시는 숲 별을 쏟아라는 주제로 다음 달 3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. 허황, 구명본, 김남진, 김미숙 등 부산에서 주로 활동하는 중견 작가 15명의 작품 30여 점을 전시합니다. 특히 부산시립미술관장을 역임한 서양화가 허황의 작품은 수없이 존재하는 의식의 가변성을 미묘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. 섹션 수요문화 김보라였습니다.